우리 포르투갈 일정이 어떻게 되요? 일정은 없음 내지 모름 나 여기까지 오는 것만 생각하고 여기 와서 뭘 할지 생각 안해봤어요 일단은 와인을 마셔야겠지 포르투 와인 문어를 먹어야겠지 그리고 대항해 시대를 연 위대한 분들이 출발한 항구를 가봐야겠지 당신 관심 없겠다고 항구 가는 건 재밌어요? 발견의 탑 뭐 이런데 리스본 남서쪽에 아마 있을 텐데 내가 아주 어린 적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을 할 때 컴퓨터 게임을 항상 흘러나가는 음악과 리스본에서 출발하는 그 있어 컴퓨터 그래픽이 이거 보러 가야지 할 거 많네 스쿠터를 빌려가지고 한번 타볼까 와 이런 날씨에 스쿠터를 빌려서 타면 진짜 환상이겠다 우리가 서울에 있을 때는 동네 스쿠터 타고 다니면서 즐거움을 많이 찾았잖아 맞아요 삼평이한테 스토터를 하나 달아 보면 정말 대박이다 맞아 삼평이와 삼돌이 뭐? 삼평이는 세 가지가 평안하다 삼돌이는 세 가지가 잘 돈다 혈액선이 잘 되고 웃음이 돌고 뭐가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지 갖다 붙이면 돼 자 일단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많이 웃을 계획입니다 예 출발 바이 이거야 내가 와보고 싶었던 발견탑 저게 아마 바스코다가 대양시대를 이끌었던 주역들 대양시대를 이끌었던 주역들 와 여기 대놓고 우리 여기서 뭐 먹을까? 응 타르트 맥주 다 팔아요 오케이 좋아 와 삼평이와 저기 내가 와보고 싶었던 저게 발견탑일 거야 아마 여기서 이제 떠난 거야 저분들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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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쭉 가서 희망봉을 돌아서 아프리카를 건너서 인도까지 아프리카를 건너서 아프리카를 건너서 여기 에그타르트하고 젠도 이차하나 하나도 응 음 땡괄드 어브리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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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타르트 하느님 뭔가 할게요 어 물론 뭐 전문점은 아니지만 여기는 포르투갈이니까 맛있어? 응 어떨까 맛있지 뭐 맛있네 음 맛있어 먹자 안녕 포르투갈 우리가 왔다 포르투갈 잘 먹었고 포르투갈 저기도 사람들이 되게 많네요 가보자 발견 구글 맵에서 지도로만 봤는데 포르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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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구나 포르투갈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바스코다가만가 처음으로 인도까지 간 사람 포르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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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유로 올라가는데 뭐 생각해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올라가 서울에 살면 남산타워 잘 안 올라가듯이 우린 여기 지금 한 며칠 살 거니까 안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 이게 방이 한 연도네 1427년 15세기였네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희망보 1488년 쭉 가 인도의 고아 쪽에 아마 가실 거야 우리는 우리만의 경로로 자 봐봐 여주 출발해서 일로 와서 이리 가는 거지 저 길을 향해서 여깄어 우리는 또 갈 길 가자 시내로 가봅시다 리스본 리스본 택시도 아니고 삼평이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운전하기 너무 어려워 희러니 이런 데에서 어떻게 주차를 하냐고 그러니까 런던 파리까지 내가 어떻게 해봤는데 리스본은 런던 파리 수준이 아니야 와 지금 내비게이션이 무한 궤도를 막 그리고 있어 모든 게 일방평행이고 경찰이다 안 되는 거야 런던 파리 런던 파리 런던 파리 런던 파리 그냥 절로 가래 나 내가 뭘 잘못한 줄 알고 지금 근데 내비게이션은 절로 가라 했는데 슈우 어렵다 나 저기 못 갈 것 같아 저 다리를 건너갈 거야 와 이제야 다리 위에 왔네 이게 타구스강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도 보니까 절로 나가면 대서양 여기서 다들 배타고 나간 거야 15세기에 15세기 리들 또 와버렸어 역시 빵이 먼저 반겨줘 잠깐만 있어봐 39센트였어? 어마무시하게 싸네 양껏 사세요 양껏 3개 4개 바게트는 크니까 이걸로 14센트 빵은 여기까지 문어 있다 문어 냉동문어네 볼뽀 보걸러? 잘생겼어 문어는 또 먹어줘야 되지 않을까 네네 이거 하나 삽시다 이거 하고 태우 여기서 와인하고 이런거 먹고 가는게 돈보는거야 내가 봤어 우리 돈보는거야 먹을수록 돈보는게 가자 자 와인 한두병 사갑시다 뭐 일단 포르투갈 와인을 아직 잘 몰라서 당신이 좋아하는 핑크색 제일 싼 걸로 그래도 맛있으니까 여기 리스본이니까 리스본 로제 아 리스본에 포도밭이 있어? 어쨌든 그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네 가격도 와 그럼 엄청 싸다 오케이 다음에 이것도 하나 리스본 아시니까 네 2.69 더 저렴하네요 콜라도 굉장히 영롱하네요 예 같습니다 표정이 밝아졌네요 네 들어와 여보 근데 우리 이거 아직 맛도 못봤는데 어 포르토 와인 어 당연히 사야되지 않을까 근데 내가 공부를 못했는데 포르토도 로제가 있고 오 그렇네 뭐 이런게 있네 그래 너무 공부를 안하고 왔다 우리 아직 공부를 안했으니까 5,000원짜리 5,000원짜리 아 5,000원 좀 넘네 삽시다 삽시다 포르토 와인형 어떤 맛인지 먹어보고 괜찮으면 또 다른 것도 좀 사는 걸로 네 잠깐만 있네 냉동이 아니라 이거는 먹기 편하거든 당신 결정해 저는 이거를 먹을 수 없어요 물론 이게 경제적이긴 한데 이거 두개 사자 오늘의 메뉴 해물탕인가 해물찜인가 해물탕이요 찜은 안 냅니다 그래 어우 맛있겠네 와 맛있겠다 아 그리고 오늘의 뷰 리스본이 한눈에 보이는 강 건너 왔어 괜찮지 여기 여보 이걸로 한번 먹어보자 포르토 와인 오 이렇게 돼 소리가 좋네요 5,000원치고 괜찮은데 오 색깔 진한 거 봐 이게 여기 유명한 거니까 자 냄새부터 음 포도향 짠 음 이런 거구나 왜 이렇게 달지 와 맛있어 왜 이렇게 달어 와 내 스타일이야 포르토 와인 포르토 와인 난 너무 단데 좋아 하겠네 앞으로 주점이 바뀌겠네 당시에 너무 맛있는데 와우 큼지막하게 그냥 쏠게요 야 먹은지 쏠 여기는 포르투갈 포르투갈 TV보면서 리스본 보면서 먹어야지 자 와 맛있어요 야 대박이네 대박이네요 그냥 여보 나는 다른 와인 마시면 안 돼 우리는 와인이 아주 많답니다 이거 어디 거야 아 이거 보르도에서 사온 거 네 나 그냥 여기 로제 와인 와인 부자 와인이 있지만 또 따는 이건 말도 안 돼 우리 야 이런 편집을 어떻게 읽는데 오빠 우리 리스본에서 와인잔 사요 오케이 문어 하나 더 넣어야겠다 성공 성공 맛있다 그냥 막 한거 좀 먹어 오빠 리필 리필 실컷 드세요 네 소주 주세요 소주 주세요 저 정확한 건너 발견 기념 하루만 더 써야지 너무 달려왔어 노을 산채 여우 여우 아직 쓰지 말겠어 메무새를 좀 만지고 가보자 여보 이따 우리 여기서 먹을 거야 아 어제 보니까 숯불 해산물 구이집이야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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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제대로인데 히스는 저렇게 하는 거야 이루와 여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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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Alexa 비행기 말 봤잖아 공항이 저기잖아 파일을 가 나중에 혹시 리스본 올일 있으면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신다는거 포도소리도 적당히 크게 들리고 잠자하기 고운 크기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평이 타고 온 장점인거지 여기는 관광객이 올 일도 없고 리스본에서 다리 건너가지고 여기 리스본이 아니거든 여기 여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나봐 발리스본 시내적으로 어 저기다 우리 어저께 건너왔던 달이잖아 아 갑옥 시간 응 딱 좋은 시간 해 떨어지기 직전 여기 뷰 포인트인데? 저기까지만 가자 네 응 여기 못 가네 못 가네 뭔지 모르겠고 아 이 강의력 딱 까먹었어 타무스 강인가? 바다니까 저쪽으로 가면 여기 다리가 한 두개도 있는데 되게 길어 갑시다 네 천천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노을을 바라보면서 아주 천천히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동영상인데 하하하하 나도 개수야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하하하하하 저기 안에 서로 돼있어 하하하하 저녁 먹기 전 시간 직전 주도하실 시간 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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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으러 갑시다 여보. 네. 저기. 가르치봐. 올라. 제가 찍을래? 네. 두. 오케이. 일단 안심이 되는게 우리 삼병이 저기 보여. 이건 그냥 주나보다. 동네 식당 아주 좋아. 뭐 이런데. 계산하라 그러면 해야지 뭐. 이건 또 뭐야. 뭐 이런 스튜 같은게 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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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리나. 이거. 네. 먹어야지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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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돌이네. 우리를 위한 숯불. 완전히 진짜 이거 한국식인데. 포르투칼 북쪽에서 갔대. 우리 여행와가지고 호강하는구만요. 저거. 행복해요 여보. 맛있음 사셔서 좋아요. 내가 사주긴 뭐. 우리 지금 생활비 쓰고 있는 건데. 채끝 등심? 새우. 이야. 여기만 보면 한국이야. 아. 미안해 새우야. 네. 괜찮은데. 고기와 새우를 같이. 고기만 먹으면 새우가 먹고 싶어요. 새우만 먹으면 고기가 먹고 싶어요. 좋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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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어보자. 따른거 싸가도 이건 못 싸. 응. 내가 여기서. 아주.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어. 내가 여기에서. 이거. 이걸 굽자나? 네 가면 자를 수가 없어 그냥 이거 같이 먹어야 돼 아 그러네? 여기서 자르면 좋잖아 이거 같이 먹어봐 먹어봐 어 어 맛있지 뭐 좋았어 맛있게 먹으면 돼 자 이제 먹겠습니다 행복합니다 이것도 껴 먹어도 맛있다고 하시니까 파인애플 이걸 같이 먹으면 뭔가 맛있을 것 같아 파인애플 잘라서 좀 먹어봐봐 고기랑 근데 내 생각엔 고기가 확 또 단맛이다 진짜 맛있어 응 이게 천연장찬이 맛있잖아 파인애플을 같이 구워서 육이랑 먹으면 맛있다 맛있다 육즙이 더 살아난다 이거도 한국가서 우리 집에서 해먹을 거 같아 리스권 시내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봐야지 전주시장 이거도 막악 올 때는 안봤는데 독적으로 다리 걷는다 갈때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